단아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그럼요. 나는 지갑을 찾을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문제 없어요.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요. 감사해요. 무슨 색이에요? 검은 색이에요. 부엌을 살펴봤어요? 예, 이미 저곳을 봤어요. 거실에서 볼게요. 찾았어요. 아니요, 거기에 없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예요?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 갔을 때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남겨둔 것 같아요. 아마도요. 도서관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기다려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 그거야. 내 지갑이에요. 그것을 찾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실례지만 저희 사진을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좋은 카메라네요. 감사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사용해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려요.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요. 잠깐, 너무 가까워요. 조금 왼쪽으로 움직어주세요. 조금 더 뒤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요. 약 3초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해요. 알았어, 준비가 됐어요. 네. 웃어봐요. 안녕하세요, 야마다.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DVD 플레이어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줄이 너무 길이에요. 내일 다시 오지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은 곧 닫을 것이에요. 커피 좀 사러 가요? 네, 잠시만요. 지갑에서 뭘 좀 꺼내야 해요? 이걸 나를 붙들어 줄래요? 확실해요.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기를 떨어뜨렸어요. 계산기를 떨어뜨렸어요. 깨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번 봐볼게요. 아니, 저는 그것이 부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버튼은 벗어났어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미안해요. 걱정 마요. 저도 항상 그러는걸요. 만약 그게 고장났다면 차에 하나 더 있어요. 아이는 Easy Warrior vs Evil BL. Ev Changi Sand 방문